안녕하세요 롯스타즈를 또 시작해볼까요? 라코 좋아보여요 저번에 당했었죠? 너무 대놓고 다녔어 어디 보자 15명 요건 무리고 일단 요거 하고 해보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죠 화이트 이런덕 터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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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둘 다 던지는 앱 좋지! 잘 맞힌다 나이스 압박 플레이 좋았어요 압박을 했다 아, 이번엔 이번엔 그래도 잘하지 않았어? 아닌가? 뭔가 잘한 것 같은 분위기는 났는데 며칠 남았어요? 3일? 3일 남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잡을 수 있는 애가 있어요? 쉽게 갈까요? 쉽게인지 모르겠는데 대로 가면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랭크가 낮으니까 아 아 아 아 1,2,1 1,2,1 안 먹고 온 게 많거든요? 저분이 5개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1등 할 가능성이 커요 어? 뭐야 일부러 나가신 건가? 이건 모르겠네요 보질 못해가지고 일부러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링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 거 같아요 알 수가 없네요 하나 손해봤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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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공격력이 세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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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저렇게 뭐가 많아야 되거든요 저렇게 뭐가 많아야 정상이죠 아침에 할 땐 뭔가 이상했어 아 아 아 아 Book 둘 다 셋 둘 В 기록은 어.. 이었다 제가 더 좋지만 더 이상 아 이거 봐요 이러면 아예 없잖아요 아니 해줄 능력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? 하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길 수가 있어요? 못 이길 것 같은데? 으흐흐흐 레이컨 하 우후우 으흐흑흐흐 으흐흐'v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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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 서있어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데 일단 하면 요거는 되니까 일단 운이 좋거든요 지금 이 좋은 운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아까 이긴 게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팀원들이 저 그게 저 뭐라 그러죠 스킬이라 그러나 능력이라 그러나 그런데도 이겼다는 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자 이거. 오늘 아주 좋은데? 오늘 아주 좋았다. 굳이 더해서 어차피 이제 퀘스트도 없고 굳이 더해서 뭔가를 망가뜨릴 이유가 있나?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굳이? 굳이? 안 그래도 될 것 같죠? 줘, 겨울다. brm 쌩겼다. 너 약 εκ В 늘어? 왜? 요거랑 지금 할 수도 있네요 근데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어? 뭐야 드라코 어딨어요? 드라코 나와야되는데 토이스가 이렇게나 많아 에픽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건가? 어쨌든 오늘 브로르은 여기까지 하고 8월드 하러 가자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